그래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직장에 뺄 때 도전지는 끝나는 건가?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는 건가? 아 진짜?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지쳤겠단 말이야 그 사이에 지금 품위의 정선이 인조해졌습니다 잠깐만 한 번 해봐야 돼? 이거 맞는데? 예선 공연 순서 공지고 본선 칠세 공지 이것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본선 칠세 공지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 떨려 예선 공연 순서 어? 어? 뭐예요? 남격 포함 10개 팀 본선 진출 어? 남격 포함 10개 팀 본선 진출 남격 포함 10개 팀 본선 진출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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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우리 진짜 아기 1년 가까이 하고 안 붙는 것도 참 이상할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 정말 태원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또 태원 형한테 박수 한 번 아! 아! 할마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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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! 아니지! 기억이 전혀 다르지 음악적인 할머니라는 할마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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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즐겁다, 즐겁다, 즐겁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